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우는 멋진 모습과 귀여운 외모로 인기 있는 동물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주로 숲과 들판, 산간 지역 등 다양한 환경에서 서식하며 세계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여우가 존재합니다. 여우는 크기와 색상이 다양하며 갈색, 회색, 검정, 흰색 등 다양한 색상의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털은 매우 부드럽고 극적인 색감으로 인해 우아한 느낌을 줍니다. 여우의 눈은 약간 뾰족한 모습으로 인간과 마찬가지로 앞을 바라보며 현명한 느낌을 줍니다. 여우는 주로 밤에 활동하며 작은 동물들을 먹이로 삼고 과일과 씨앗 등 다양한 식물성 먹이를 먹습니다. 여우는 매우 똑똑하고 영리한 동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선택을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간의 소통을 위해 다양한 소리와 몸짓을 사용합니다. 여우는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매우 유익한 동물입니다. 여우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문화와 전설에서 상징적인 존재로 등장하며 우리의 자연과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여우와 같은 아름다운 동물들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